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부산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부산 금정구가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한동훈 대표 민주당의 이재명도 모두 부산 금정구를 찾았습니다. 이재명은 이 금정에 있다가 오후에는 인천 강화로 옮깁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금정구의 끝에서 끝까지 저기 노포에서부터 온천장까지 오늘 오후에 4시간에 걸쳐서 이 금정구를 관통하면서 걷습니다. 금정주민 모두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각오입니다. 한동훈 대표 4시간 아니라 10시간이라도 금정 샅샅이 곳곳을 다녀야 합니다. 금정주민 말 그대로 모두 만나겠다라는 생각으로 막판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한동훈을 믿어달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은 믿을 것이 한동훈 밖에 없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굳건하게 윤석열 정부 방향을 잡고 있지만 또 국정운영 방향을 잡고 있지만 여러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면서 한동훈 대표의 개혁의지 여기에 지금 힘이 쏠리고 있고 거기에 힘을 모아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동훈 대표 4시간이 아니라 10시간 오늘 하루 종일 아니면 내일까지라도 금정구를 곳곳이 샅샅이 모든 금정의 주민들을 만나겠다라는 각오로 다녀야 하고 부산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금정 주민이라고 해서 무슨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 시민 전체가 지금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고 이게 전체가 영향을 같이 한 색깔로 움직이기 때문에 부산 전역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호소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달에 이재명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재판부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입니다. 1심 재판부를 국민들이 지켜야 합니다. 판사라고 해서 정치 권력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 대표고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난동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조폭들이 몸에 문신을 하고 말을 욕설을 섞어서 굉장히 격한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조폭이 그래서 조폭을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국회에서 난동을 부리는 이유는 자기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조폭같이 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 막간다. 막판이다. 이런 식입니다. 급박을 하는 겁니다.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판사들이라고 해서 무슨 달나라에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치 권력에 대해서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판사도 어떻게 보면 월급쟁이입니다. 물론 직업적인 사명감은 있지만 이런 사법부를 누가 지키느냐. 지금은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금정주민이 지켜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호소를 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은 부산금정에서 첫 발언이 대통령실 인적 쇄신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우려,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게 출발이 되어야 한다. 변화하고 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명태균, 김대남 이런 사람들이 설치는 이게 구태정치다. 이게 적폐다. 이런 것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고 윤석열 정부의 의지다. 출발이었습니다. 법치와 구태정치 개혁입니다. 이런 브로커들이 설치는 그런 정치하지 않겠다.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세 번째로 오늘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은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약속을 했던 국민들에게 내조에 치중하겠다. 그 약속을 지켜라. 그 다음,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이 그런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기소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 말은 하지 않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 수사심의위를 열어서 결론을 내든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남도 이야기를 했고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 여사의 명령을 듣는 지금 비서관들이 있다, 보좌관들이 있다. 대통령실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소문만이 아닌 확인되고 있는 사실만도 많습니다. 인적 쇄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의료대란 부분이라든지 지금 명태균 이 부분에 대처하는 것이라든지 김대남 부분 이런 걸 보면 제대로 된 보고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않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인적 쇄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어제 돌아오는 길에 한동훈 대표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보름 전에 독대를 요청했는데 거절한 것이 아니다. 지금 시간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독대를 하겠다고 윤 대통령, 한대표 모두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밥 먹고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걸 놓고 윤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없으면 독대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이 김건희 여사 부분이고 의료대남 부분이고 명태균, 김대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 부분이 정리가 되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의 국정 쇄신 요구는 계속될 겁니다. 한동훈 대표로서는 참 간절한 것입니다. 간절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한동훈 정치도 무슨 살아날 길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정치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다면 그건 저는 정치협작군이라고 봅니다. 제 눈에는 그 1, 2%의 가능성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는데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 제 눈에는 1, 2%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재보선을 이렇게 앞두고 있고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한동훈 끌어내리자 한동훈 지도체제 붕괴시키고 비대위 만들자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옳다.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했느냐 국민 여론에 김건희 여사 때문에 국민 여론이 나빠졌느냐 민주당 이재명의 악마와 프레임에 말려들지 마라 탄핵 특검 공격에 말려들지 마라 이런 지금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지난 총선 때 기억하실 겁니다. 총선 이기지 말자. 총선 지자라고 했습니다. 총선 이기면 한동훈 도와주는 꼴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재보궐선거 지자입니다. 이기지 말자입니다. 한동훈 도와줄 수 있다. 재보궐선거 지고 한동훈 쫓아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지면 한동훈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 힘과 영향력이 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지금 특검 탄핵 공격 어떻게 막아낼 겁니까? 국회에서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108명에 대해서 탄핵 특검 공격을 막아라 명령 내리면 다 예 하고 다 가서 막습니까?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법에 4명이 이탈을 했는데 4명에서 그치겠습니까? 왜 이런 현실을 자꾸 보지 않고 모래에 머리를 쳐박으면 타조처럼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다음 달에 이재명에 대해서 사법 처리가 지금 눈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판사들도 국민입니다. 검사들도 국민입니다. 겁나죠? 이재명은 조폭이지 않습니까? 국회 권력을 장악한 조폭입니다. 헌법 재판소의 기능도 마비시키겠다고 하고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사도 탄핵을 해야 되는데 겁이 나서 이재명이 다음 달 신진우 판사를 탄핵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재판 기피 신청을 두 번이나 하고 거부를 당했습니다. 겁이 나서 이재명도 못하는 겁니다. 다음 달에 지금 1심 선고 두 건을 놓고 신진우 부장판사를 탄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한민국 3천명의 판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놈은 용서할 수가 없다. 이놈은 여기서 제가 일반 명사입니다. 이렇게 법치를 허물어뜨리는 놈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그런 생각이 가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5%, 5%, 10%의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게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보수의 중심을 지키는 그래서 그걸 지켜나가면서 강력하게 그 논리를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때와 장소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거에 어떤 사람이 선거에 지느냐 어떤 사람이 선거에서 이기느냐 간절한 쪽이 이깁니다. 간절하지 않고 분열하는 쪽이 집니다.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김근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내부총질이냐 배신자냐 한동훈이 뭐 배신을 했다. 윤 대통령도 섭섭한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지금 배신이고 어느 쪽이 내부총질이고 어느 쪽이 지금 분열입니까? 제가 이 부부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한쪽이 해서는 안 될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좀 흉하긴 합니다만 도박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도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쪽이 배신입니까? 내부총질입니까? 신뢰를 어긴 겁니까? 도박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안 되겠다고 해놓고선 도박을 하는 사람 하는 쪽이 배신입니까? 내부총질입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한동훈의 앞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한동훈의 자기정치 차별화가 부각이 될 수 있습니까? 차별화, 자기정치, 당대표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무겁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있는 겁니다. 보수정권 재창출이 있는 것이죠. 정치개혁이 있는 것이고 법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다 아는 상식인데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동훈이 한 이야기도 이겁니다. 이게 무슨 여론재판 하자는 것이냐? 법무부 장관 때는 왜 처리하지 못했느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한 것이 개별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리는 것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게 여론재판이고 뭐가 이게 지금 김근혜 여사에 대한 공격입니까? 이 문제 이렇게 풀지 않으면 호비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벌어집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벗어나서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쳐다보면 다 보이는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보수 우파에서 주장하는 똘똘 뭉쳐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 이재명의 저 저는 탄핵, 특검 저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그거 어떻게 해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군대처럼 모두 뭉치자 일사불란하게 공격 앞으로 이러면 이게 되는 겁니까? 그런 국회의원 국민의힘 108명의 국회의원이 그런 정도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에 대수도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동훈이 좀 못 믿어온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고 그 방향이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또 지금 내일 모레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내부 분열하고 한동훈을 끌어내리자 윤 대통령에 대해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 전부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애절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에 가서 금정구의 보궐선거 이 선거에 이기든 지든 이게 무슨 한동훈 대표 무슨 윤석열 정부 그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정구청장 선거입니다. 이걸 놓고 지금 이재명은 자기 사법 리스크를 여기에 걸었습니다. 이거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맞서서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는 이 지방 재보궐선거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시당에 맡겨두고 다 도당에 맡겨두고 크게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렇게 나오고 금정구청장 선거가 이렇게 박빙의 승부가 되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부산에서 무너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선거 한동훈 대표의 개혁 이 부산에 의해서 발목이 잡힐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지금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적인 국정의 방향이 개혁의 방향을 잡고 그러는 와중에 인사에 있어서 또 갖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국정 전체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계속 쇄신해 가야 합니다. 바꿔 가야 합니다. 그 부분을 한동훈이 맡아서 지금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이 꼭 필요하고 한동훈에게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간절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면 국민의 상식의 기준으로 보는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지금 뭐 윤석열이 예뻐서 한동훈이 예뻐서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밉지만 이재명은 처벌을 해야 되지만요. 이재명 사법 처리를 하고 이 쇄신 부부는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또 갈등도 있고 화합도 있고 뭐 참 꼴보기 싫더라도 또 만나게 되고 이게 뭐 개인적인 신뢰도 또 회복이 되고 그것 아니어도 또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또 손을 잡고 그렇게 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왜냐하면요 국민들 때문에요. 꼴보기 싫어도 국민들 때문에 만나야 합니다. 꼴보기 싫어도 국민들 앞에서 손잡아야 합니다. 정치를 왜 합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필요 없는 정치는 윤석열이 아니라 한동훈이 아니라 아무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성공이 왜 필요합니까? 국민들을 위해서죠. 한동훈 대표체제가 왜 지켜져야 합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이게 옳다라는 것이죠. 이재명을 왜 사법 처리해야 됩니까? 국민들의 삶의 민생에 해악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노포에서부터 4시간 동안 걸어서 금정 주민 모두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4시간 아니라 10시간이라도 내일이라도 계속 있으면서 금정 주민 모두를 아니 부산 시민 전체를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뛰어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금정 구청장 보궐선거는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합니다. 뭐 당정 갈등 경고도 해야 되고 유난 갈등 밉지만 이재명은 처벌해야 합니다. 조폭은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합니다. 이웃 간에 또는 같이 동네에서 약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폭이 쳐들어와 있습니다. 조폭이 지금 동네를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조폭은 일단 드러내고 도려내고 그 다음 이제 뭐 동네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의논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뭐 한동훈 대표 강화도도 가야 되고 전담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금정 구청 금정구에 뭐 계속 머물러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부산 시민 전체를 전체를 만나겠다는 각오로 뛰어야 합니다. 그게 옳은 방향이고 그게 국민들을 위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주말인 오늘 제 이 송은지TV 방송이 보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구독자분들의 댓글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 좀 이상한 댓글이 있긴 합니다. 이건 지금 뭐 개딸들이 하는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그건 뭐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댓글도 다 보고 이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송은지TV를 만든다라는 생각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송은지TV 구독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절반 가까이가 시청을 하시면서 구독을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어디가 많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원해 주시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 송은지TV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이 송은지TV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은지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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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